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금 나는 솔로 20기가 엘리트 특집이고 모든 분들이 최고학력에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세요. 20기에 출연한 남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결혼 상대자로 원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남자분들만 나온 거거든요. 간단하게 프로필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영수 씨, 38살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고요. 신생아학 세부 전문의 수련 중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정말 똑똑하게 잘생겼고 키는 가장 작더라고요. 다음 영호 씨는 34살 현대 엔지니어링 재직. 특이한 게 자만추로만 연애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10살 연상도 사겨봤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경제력 있고 좀 그런 여자에게 끌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일 뽀뽀하면서 살고 싶다. 뭐 좀 로맨틱한 그런 성향이신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영식 씨. 34살 농협은행에 재직하고 있다. 사수 후에 숭실대에 입학했고 굉장히 노력파라고 해요. 현 근무지는 용인이다. 농협은행에서 카드 업무 채권 관리 담당을 하고 있다. 여자분들이 첫인상으로 호감형으로 많이 뽑았어요. 영철 씨. 나이 40살 인텔 엔지니어.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미군으로 제대하고 예비군 형식 미군 장교 예정. 신학과와 정보설계 및 전략학 석사를 두 개나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인텔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엘리트이죠. 광수 씨. 34살. 직업은 방탈출 기획자인데요. 이분도 이제 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했고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전공 LG디스플레이 회로 설계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이제 방탈출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상철 씨. 36살.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11년 근무. 삼성전자 AI 개발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 남자분들이 이제 30대에서 40살까지 다 이제 고스펙에 키도 거의 다 큰 편이고 외모도 깔끔하고 나름대로는 육각형에 가까운 남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고학력자 엘리트 특집이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비슷한 스펙을 가진 분들인데 문제는 일단 여자분들이 나이가 20대가 한 명도 없었다. 30대 분들만 나왔고 그리고 대기업 다니고 하시니까 외모를 깔끔하게 하고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그냥 이제 얼굴이나 몸매, 스타일 이렇게 봤을 때는 외모적으로 그렇게 여성미가 넘치는 분은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나마 서울대 나오신 분께서 외모가 가장 단아하고 동안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첫인상 투표를 4표나 받았다가 이제 자기소개를 했는데 나이가 만 36인 거예요. 한국 나이로 하면 38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차가 진행될수록 남자들이 30대 초반에 어린 여성한테 이제 표가 분산이 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기 옥순 씨는 이제 이분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는 이제 만 36살인데요. 미국 본사 구글의 소프트 엔지니어입니다. AI 관련해서 직접 이제 발표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한양대 이제 1학년까지 하고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자 코넬대에서 학사, 석사, 졸업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 즐기고 여행도 좋아해서 39개국 다녀. 공부만 한 게 아니고 뭐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스포츠 활동, 여행 이렇게 이제 다방면에 개방적이면서 외향적이고 자기소개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쾌활한 그런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체 출연자들 중에서 학력과 스펙으로는 거의 올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도 일단은 이제 여자로서는 나이가 많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냉동 난자도 뭐 하고 있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점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정말 넘치는 분인데 과연 이 안에서 커플이 될까 방송이 아직 초반이긴 한데 남자분들도 아직 옥순 씨한테 그렇게 이제 여자로서 꽂힌 분이나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이가 어린 뭐 30살, 32살 이런 분들 이 두 분이 솔직히 이제 첫 방송에서 첫 인상만 봤을 때는 가장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 노안이다. 좀 노숙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나이를 듣고 나서는 이제 나이가 어린 그 30살, 32살 이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이 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나이가 들어 보이면 1차적으로는 관심이 덜 가고 반대로 외모를 봤을 때는 좀 예쁘고 어려 보였는데 그래서 관심이 이제 초반에 확 갔는데 자기 소개를 들어보니까 뭐 88년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거기서 뭔가 한풀 아 하면서 좀 관심이 멀어지거나 걱정이 되는 이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 여기 나온 분들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결혼하고 싶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대 나온 이 36살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무리 예쁘고 해도 지금부터 사귀어서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하고 임신하고 출산 그거를 생각하면 40살에 이 여자분이 출산을 하게 되는 그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의 어떤 순서를 생각했을 때는 남자분들이 방송이니까 밖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 분명히 고민이 될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정도 이제 스펙이 되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랑 학력이나 이제 직장 수준이 비슷하면서 플러스 이제 외모까지 좀 키 크고 덩치 있고 이런 남자분들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나온 남자 출연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 기준선에 부합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이루었지만 그 나이까지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거는 남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늦은 나이에 나는 솔로에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까지 만약에 이제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나름대로 괜찮은 남자들이랑 잘 되지 않는다 결론이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요 이게 비슷한 입장에서 시청하고 있는 30대의 나름대로 스펙이 괜찮은 여자분들께서도 정말 좀 눈여겨보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고학력자 엘리트 여자분들이 마냥 이제 상대방 학력이나 어떤 스펙을 낮춰서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본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 사람한테 만족을 할 수 있느냐 결혼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 차이나 어떤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 마련인데 이 여자 입장에서 내가 고스펙이다 고학력자다 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 있어서 더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부터 자각을 하고 그래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내 주변에서 비슷한 어떤 엘리트 괜찮은 남자와 매칭이 되기가 쉽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 이 주변에서 어느 정도 찾고 승부를 봐야지 지금 이제 나오신 분들처럼 30대 중반 넘어서 이제야 한숨 돌리면서 결혼 시장에 나온다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소개 받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이 매칭의 확률이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보는 기준과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준은 확실히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20기 방송이 이런 이제 엘리트 남녀의 동상이몽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